이형아, 조금만 버텨. 아니, 그렇지 아무 일 아니오니까 무슨 일이야. 일로 가! 너 어떻게 된 거야? 어? 어디 갔다 온 거야? 너 밖에 나가려다 다시 들어온 거야?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. 왜? 갑자기 왜? 저, 저 모르겠어요.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봐. 아, 아니. 공원에서 우기 형이랑 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. 꿈? 그러니까 우기 형 꿈의 여자가 나왔는데 그 형 생각에는. 알아듣게 좀 얘기해 봐. 형이 무슨 꿈을 꿨는데. 어? 형님. 어? 저, 저 이상해요. 야! 유영아! 어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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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. 범사했어요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안 돼. 조금만. 조금만 더. 이리 와. 이리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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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. 인사도 못했는데. 진짜, 진짜 갔어요. 진짜 갔어.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요. 인사도 못했는데. 아이고. 다 못하는 말도 못했다고요. 어제 설거지도 시키지 말고. 이리 와. 나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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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요? 아이고. 알아주지 못했는데. 나와요. 나와요.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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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람아! 어? 오,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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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